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학 논술 맡고 있는 최우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0학년도 수시 과학 논술 대비 겨울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2019학년도 입시를 다 끝내고 이제 아마 정시를 준비를 하거나 또는 수시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내년에 이맘때쯤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입시가 상당히 여러가지 입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과학 논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우리가 과학 논술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와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이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2020학년도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이것은 현재 대학교에서 입시 안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내년 즉 2019년이 됐을 때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2019학년도 입시와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향후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입시가.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입시에 대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때 과학 논술에 대한 준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과학 논술은 현재 어떤 대학교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사실은 전체 대학교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대학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논술이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그래서 상당수 학교들은 논술을 보는 학교 중에 상당수 학교들은 수리 논술만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학교들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언급되는 대학교 수준에서 과학 논술을 안 보는 학교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라면 고대는 면접이니까 사실 논술과 상관없고요. 한양대,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 이 정도의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과학 논술의 위치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항상 얘기하지만 상위권 대학교를 가는데 정말 필요한 대비, 바로 과학 논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과목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에 대한 어떤 선호도에 따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과학 논술을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 또 천차만별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나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자연계열은 물, 화, 생 중에 한 과목을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건국대는 특이하게도 일부 과들은 과목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다. 건국대 물리학과는 물리를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국대 화학과는 화학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들은 생명과학을 지정하거나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상관없는 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는 물, 화, 생 중에 아무거나 한 과목을 자신이 선택하여 시험을 보면 됩니다. 경희대는 경희대 자연계열과 경희대 의학계열로 나눠지는데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체로 원 수준이 강한 문제를 자연계열에서는 출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역시 과학 논술이 추르는 학교 중에 가장 상위 대학교입니다. 연세대는 물, 화, 생, 지, 현재는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고요. 여기 원이란 표시가 없는 것은 원, 투가 다 시험법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서를 쓸 때 과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은 거의 과목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체로 많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원, 투가 다 환영되는 물, 화, 생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는데 중앙대, 연세대, 원주, 의대, 경희대, 의학계열이 이렇게 물, 화, 생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한편 아주대, 의대는 아주대는 수리논술만 보지만 아주대, 의대는 수리논술과 함께 생명과학만 지정하여 논술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여대는 수리논술이나 과학 논술의 개념보다는 통학과학적 개념으로 논술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동국대나 숭실대도 과학 논술을 봤지만 빠져서 사실 과학 논술을 본 학교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좀 이따 보면 매우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얘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과학 논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학년도에 아주 특징적인 차이들이 몇몇 학교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가 바로 뭐냐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여러분들이 시험치는 2020학년도에 논술 100% 전형을 치릅니다. 논술, 선발 비율은 논술로만 점수를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논술계에서는 핫한 이슈죠. 그래서 연세대가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수시에서 거의 모든 전형에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상당히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은 자연계만 358명이면 상당히 많은 학생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 100%의 수능체제가 전면 폐지가 됐어요. 수능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수능을 치료하러 가긴 하겠지만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의학부 논술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 인성 면접을 진행한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치대는 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열 전체가 아니라 의외과만 논술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대 논술의 향방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수학과 과학 하나씩이고 수학 60점 과학 40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난이도가 또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세대 원주대. 연세대 원주대는 기존에 어떤 추구하던 건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선발 모집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좀 많았었는데 정시랑 1대1 비율입니다. 정시랑 논술 전형 비율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시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1대1대1의 고율인데 그래서 의대전이 살짝 축소됐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지 점수 반영 비율, 시간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1, 2, 이제 항상 원과목에서 낸다고 되어 있지만 항상 보면은 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가 많이 반영되고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2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학 툴을 못하면 연세대 원주대 화학 논술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인데요. 사실 성균관대는 논술로 선발한 인원이 많았는데 그 인원들의 상당수를 다 정시로 옮겼습니다. 수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분위기가 많아져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반응도 불기 전에 먼저 좀 누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종은 줄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종은 모르겠어요. 학교들은 학종을 참 좋아하네요. 그래서 수시를 줄였다라는 모습으로 논술을 줄여서 외형적으로 줄인 것처럼 사실 약간 좀 엄발에 오줌 넣기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했는데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13명, 자연계래에서 313명을 봤고요. 기존 체계는 전혀 논술 반영 비율이라든지 수능체조 이런 거는 거의 변동이 없고 단 논술에서 인원이 축소되고 정시가 좀 확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자연계, 인문계 다 합쳐서 거의 천명 가까이 뽑았었는데 줄었죠.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건 정시대, 성균관대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논술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특징이 원만 축제한다지만 난이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다음 중앙대인데요. 중앙대의 가장 또 중앙대가 또 과학 논술을 오랫동안 치우는 학교인데 항상 중앙대 논술에서 학생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수능체조가 좀 너무 높다. 그래서 좀 힘들다. 그랬는데 중앙대는 2020학년도에는 수능체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의학계열은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 구경수, 과학 하나 중 그러니까 구경수와 가탐 중 점수 제일 좋은 거요. 이거 3개, 그중에 3개가 합의 예전에 5 이내였거든요. 이제 이것을 6 이내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논술시험을 좀 칠 수 있게 했다. 자연계열 안성 경우도 좀 더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최저를 완화시켜서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실 2020학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연세대가 수능체조를 없앴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도 중앙대가 수능체조를 완화시켰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와 좀 우울한 뉴스는 성경관대가 수시 논술 전용을 좀 많이 축소했다. 그리고 수시 논술에서 과학을 보던 동국대나 수시 논술 대가 과학논술을 보지 않는다.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화생 중에 하나 선택이 돼 원투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원만 믿고 하면 안 돼요. 경희대, 경희대는 그대로 현행들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 중앙대가 자연계열만 397명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학종전용이나 정시보다 사실 논술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학생을 뽑는 게 경희대입니다. 433명 많이 뽑죠. 그래서 현행을 다 유지합니다. 수능체제 이런 거 다 유지하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특별한 변동은 없다. 단 예전에는 계열 반영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올해 모의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자연계열은 좀 더 쉽게 의학계열은 그래도 여전히 투가 반영됩니다. 하지만 투가 반영됐지만 쉽게 이렇게 실제할 겁니다. 좀 이따 쉽게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이거 마저 다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건국대는 원래 수능체제가 없었는데 이거 제가 지금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능체제가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뉴스 중에 하나가 중요한 뉴스 중에 네 번째가 되겠군요. 수능체제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319명, 여전히 뭐 많이 뽑죠. 그래서 자연계열에서 수능체제가 부활합니다. 국수, 가형, 영어, 과탐중 한 과목 중에 두 개가 합의 5. 수의하면 세 과목의 합의 4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수능체제 기준이 부활하고 단 예전에는 교과, 비교과 반영 비율이 있다면 이걸 다 없애고 논술 100% 비중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체제 만족하고 논술 점수로 본다는 거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거고요. 건국대 논술의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일부 과들은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를 지정, 화학과는 화학을 지정, 그 다음에 축산식품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 환경보관학과, 생명과학특성학과, 의외과, 식량자원과학과는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나머지 과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정과목에 관련돼서도는 사실 입시 안에는 없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대의예, 생명과학만 봅니다. 수리논술과 생명과학 그래서 1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정시도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도 10명입니다. 그래서 의외과, 국수가, 과탐이, 과탐 2개 평균 그래서 등급화 5 이내가 수능체적 기준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현재 과학 논술 보는 주위 학교들인데 자 그렇다면 바로 2020학년도 논술에서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 우선은 항상 얘기하지만 주요 대학교들은 수능이 끝나고 이건 가안입니다. 14일에 수능을 보면 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당수의 학교들이 논술을 봅니다. 상당히 박빙이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파이널이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나마 그냥 그 다음 주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연세대 원주대나 중앙대 또는 수리만 있지만 한양대 수리나 경부대 수리 이렇게 있고요. 상당수는 이렇게 수능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안 돼요. 그 대비를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전혀 두려움 없이 든든한 자산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19학년도권은 아직 제가 통계를 못 잡았지만 보시면은 지구과학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올해도 아마 압도적으로 지구과학원 선택자가 많을 겁니다. 투 선택자들은 계속 줄고요.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바로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요. 사실 상당수 학생들은 이제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데 너무 버거워요. 무슨 소리냐면 수능으로 과학 논술을 커버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객관식이고 과학 논술, 논술은 주관식, 서술형이죠. 주관식과 서술형입니다. 전혀 시험의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요. 무슨 수능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상황이 다른데 거기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구과학에 항상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주로 논술을 쓰는 논술은 뭡니까? 생명과학, 화학, 물리에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능 공부로 논술 공부가 커버되지 않습니다. 논술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상당수의 학생들은 수시 원서, 논술 전형의 원수를 넣지만 결과적으로 자리만 빛낼 뿐이지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온, 온, 오프라인에 충분한 토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논술이라는 게. 그중에도 과학 논술은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스터디, 우리 온라인 과학 논술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저는 논술의 준비에 가장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통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 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과학 논술에서 넘어야 될 세 가지는 바로 개념과 논제와 쓰기입니다. 개념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해당 과목, 과학 과목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죠. 근데 그냥 개념 말고요. 논술에서 출제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논제거든요.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논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논술을 잘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 쓰기까지 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통하는 바로 우리 메가스터디, 온라인 과학 논술은 이 세 개를 통한다. 그래서 일맥삼통 과학 논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온라인 강의로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강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과학 논술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 과학 논술에서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바로 과학 논술 기본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큰 커리큘럼은 결국 별거 아니에요. 기본 강좌가 튼튼하면 과학 논술은 기본이 튼튼하면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상당히 잘 풀립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기출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실절에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우리 과학 논술 일맥삼통 기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져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사실 보세요. 계약하면 내신 준비도 바쁘죠. 6월 모평부터 정말 모든 입시 스케줄이 여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름방학이면 이미 수능하고 상당히 가까운 상황에서 논술을 해야 되나?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정말 일정 전체가 너무나도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라 아직은 여유가 있는 이 시간에 과학 논술의 기본기를 다져두면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에서 정말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과학 논술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메가스터디 과학 논술 일맥삼통 기본 강좌를 보면 여러분들은 과학 논술의 반 이상을 정말 해결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면 주저없이 많이 해주세요. 제가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